절대로 그럴 사람은 아니예요. 검찰은 그 집 가정부가 자살로 위장하고 주인을 살해했다. 양병이 주도를 해서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. 10년을 가족같이 지냈어요. 정말 왜 그랬겠어요. 왜? 그게 목격자가 있어. 목격자 임지우.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.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. 아니요. 내가 증인이라고? 1학년. 임지우 학생 맞지? 낯선 사람이 따라오면 경찰에 신고한다. 아니요. 알았어요. 자폐인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. 전 지우를 믿어요. 나는 의료인과 내 논리를 믿거든요. 임지우 양을 법정에 세우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아저씨도 나를 이용할 겁니까? 조금씩 만나고요. 공정에 rzez? 감사합니다.